2020 무증역시대 영등포 굿즈 사이님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저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 2020 무증역시대 영등포 굿즈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본격 2020 무증역시대 영등포 굿즈 언박싱 함께 가시죠. 먼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 스티커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보이세요 스티커 사이즈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뭐냐 그런 노트북에 힙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핸드폰이랑 노트 이런 거 조금조금이 스티커 붙여주면 얼마나 예쁘게 어떻게 봤는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짜라라라라라 자 그리고 대만의 굿즈박스 소개해드립니다 굿즈박스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이세요? S랑 G S는 스트립 G는 그립 세트입니다 먼저 S 세트는 열어볼까요? 자 텀블러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파우치 파우치 보이시고 이 핸드폰 스트랩이 있고요 참고로 이거 저희가 한 땀 한 땀 한 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허 G 세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심심한데? 텀블러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? 라고 하지만 역시 여기까지는 같지만 보이세요? 이 파우치까지 하지만 이 친구는 그립 그립이 있다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요 자 일단 텀블러 보이세요? 텀블러에는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슬로건 Create your next 가 적혀있고요 사인님들도 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지 말라고 요렇게 볼더도 끼워서 요어가 계속 보일 수 있어요 요 보이세요? 화면 요게 보이죠? 아 너무 좋잖아 너도 좋지 응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파우치 뭐든 넣어도 낭낭한 사이즈 여러분의 소중한 소지품을 귀여운 캐릭터가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요기를 쫙 묶어주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이 딱 묶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 스트랩 박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핸드폰으로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착샷 중요하잖아요 의류처럼 요기 스트랩 먼저 요런 식으로 케이스 안쪽에 나와서 고정을 한 다음에 제가 손이 약간 큰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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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손 커서 그래요 여러분 손은 딱 들어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나는 서가운 도시의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그리고 요기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케이스가 살짝 더러운데 그립을 요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딱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누워서 볼 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잡고 잡고 봐주시면 얼마나 또 하 이건 또 엣지가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굿즈들 대체 어떻게 받느냐 저희가 다시 오픈을 하면 이리 오너라 요거 보이시죠 요거 크리에이트 요 퀘스트 퀘스트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후! 자 요 퀘스트 참여와 동시에 요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스티커 겟하시고 퀘스트 완료한 다음에 굿즈박스 선택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2020 구찌 리뷰 영상 찍어봤는데 얼른 사인님들께 굿즈들일 수 있는 날이 우리 키워나면서 곧 만나요 사바 수고하셨습니다 아 매인더 아 청취해 주세요 그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